저는 5월 달에 학원 들어왔고 지금 소방을 준비하고 있는 김종건입니다. 일단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학원 스케줄에 맞게끔 선생님들이 따로 상담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학원 스케줄에 맞게끔 이제 요일별로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고 이제 매달 모의고사 같은 거 나오면서 성적 같은 것도 이제 보면서 제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지 확인도 가능할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. 제가 밖에서도 잘 안 했던 편이어서 여기 막상 들어와서 이제 같이 하는 주변 친구들이나 이제 같이 같은 직렬을 준비하는 친구들과 같이 이제 하면서 이제 궁금한 거나 이제 이 직렬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걸 서로 서로 의견을 이제 같이 조율하면서 네 그런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